아, 동생 왜 이렇게 발끈해? 내 남친 건드는 건 참아도 우리 아기 건드는 건 선 넘었지 발끈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아, 진짜? 미안해 이건 내가 실수했다 동생이 산 거면 진짜 짝퉁이 맞을 수 있는데 선물 받은 거면 진짜가 맞겠다 그래, 아니 선물을 해주는데 누가 짝퉁으로 해줘 진짜겠지 아, 자기야 근데 그런 애들 있다? 전 남자친구한테 명품 선물 받아가지고 헤어졌는데도 계속 들고 다니는 애들 있어 그거 전남친이 인스타에서 보면 완전 연발 안 돼 아, 진짜로? 아, 그런 애가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요즘 명품 가방이 비싸잖아 그리고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몇만 원씩 내고 돌린 다음에 인스타 올리고 반납하는 애들 있어 와, 진짜요? 아니, 남자들은 그런 거 아예 모르거든요 형도 처음 들었지? 난 처음 들었어 아, 근데 여자들은 다 알아? 동생도 알지? 아, 이 늙은 여우가 빌린 거 어떻게 알았어? 가방으로 술에 칠까 그냥? 아, 빌린 거라 못 때리겠네 아니, 언니 난 여자인데도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혹시 언니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지 난 안 빌려봤어 아, 그러면 설마 전남친한테 바른 거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뭔 소리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 이씨 한 명인데 어떻게 알았어? 금치 하나는 그렇게 빠르는데 그리고 명품 가방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맞아요, 언니 저도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동생은 어떤 면이 명품이야? 음... 저는... 음... 여기요 나는 명품 갤러리야 언니는 다이소 아, 이 년이 죽고 싶구나, 진짜 응, 맞아, 동생 나는 다이소야 없는 게 없거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가진 게 많아? 맞아요, 언니 제일 많이 가진 거는 나인가? 아, 이 년이 또 나이도 나이로 그러네 아이, 동생 왜 그래 이제 우리 만으로 나이 바뀌어서 나 수는 아홉이야 20대야 응... 자꾸 만나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추해 보여 우리 아빠가 이육십이 화난데 이번에 50 됐다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 보여 맞지, 자기야? 아, 내가 좀 그랬나? 뭐, 50세래? 50대 첫 갈비머리보다 그러고 보니까 다 같이 한 잔도 안 먹었네 건배 한 번 할까요? 아, 그럼 그냥 하지 말고 건배사 해야지, 건배사 내가 뭐 짠 거라도 할까? 짠! 아이, 자기야 짠이 뭐야, 늙은이처럼 내가 하나 해볼게 자, 우리 노정 씨를 위해서 골치 아픈 일 없이, 빈틈 없이 잘 마무리하자 2023년 골빈년! 골빈년! 골빈년? 아, 넓았네 아, 언니 진짜 센스 있다 그럼 저도 한 번 해볼게요 오, 그래요, 그래요 이 건배사는 제가 사랑하는 효룡이 언니를 위한 건배사입니다 오오오오 자, 너희는 늙어 왔냐? 나는 저러왔다! 짠! 아, 우리 놈이, 이 술만 하면 나이라도 돼 아, 술만 떨어져 근데 동생은 술 버릇이 어떻게 돼? 아, 술 버릇으로 나를 또 건드리시려고? 그래, 한번 건드려봐라 음, 저는 술 마시면 그냥 자요 술 버릇 깔끔하죠? 너무 서스다 아니, 막 깽판 치는 애들 있는데 자는 거면 깔끔하지 근데 자기야, 내 친구 중에 그런 애 있다? 술 마실 때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막 엎드려서 자는 척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술값을 안 내려고 그랬던 거래 아, 그런 친구가 있어? 완전 양아치지? 생양아치 근데 자기, 진짜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맞네 그럼 양아치가 아니라 굳이구나 완전 쌍굳이 응, 언니, 저는 그러려고 자는 거 아닌데? 저 그리고 계산할 때 일어나요 어? 동생, 나 동생한테 한 말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래요? 그럼 언니는 술 버릇이 뭐예요? 아, 나는 자는 거보다 좀 깔끔한 술 버릇이 그냥 지랄까? 퇴직 잡을 거 없어? 오빠, 오빠 오빠, 내 친구 중에 맨날 클럽 다니는 애 있거든? 근데 걔가 맨날 먼저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글쎄, 그게 자기 집이 아니고 전남친 집에 가는 거였더라고 아니, 전남친 집에 갑자기 걔가? 몰라, 뻔하지 뭐 뭐 했겠어? 아, 전남인이지 오늘 술 마시고 영원히 자기 만났죠? 아, 진짜 여기가 왜 안 돼 아, 진짜 여기가 왜 안 돼 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 나 저번에 모델 섭외 들어온 거 뭐 취소됐다네? 어? 자기, 자기네 회사에 모델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아, 묘정 씨 좀 써줘 아는 사람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좀 써먹으면 좋지 아, 그러네 묘정이 모델 한다고 했지? 네 아, 안 그래도 모델이 좀 필요했었거든 잠깐만 진짜요? 어, 수주야 모델 섭외 끝났어? 아니, 내가 한 명 추천하냐고 완전 딱이야 너희 아동복 회사 맞지? 9세? 10세? 아, 10세? 10세, 딱이야 딱 10세야 어 아, 내가 전화 연결해줄게 어 아동복 모델인데 연결해줄까? 이게 진짜 나한테 맞고 개쪽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나? 언니, 제가 아동복을 어떻게 해요? 왜? 아동복 딱인데? 그냥 가서 찍으면 되겠다 요즘 애들 다 묘정이만 해 언니, 마음 고마운데 그냥 사양할게요 아, 그러면 동생 모델하기 싫으면 내가 아동복 협찬받아줄까? 입고 다니면 되게 이쁘겠다 언니, 저 화장실 할 건데 같이 가주실래요? 어, 그래 언니, 제가 드릴 거 있는데요 뭔데? 몇이요? 내가 하나 해볼게 자, 우리 노정씨를 위해서 골치 아픈 일 없이 빈틈 없이 잘 마무리하자 자, 2023 골빛년 어렵지 너희 아동복 회사 맞지? 9세? 10세? 아, 10세? 딱 10세야 어, 내가 전화 연결해줄게 잠깐만, 죄송해요 나 웃었는데 너희 아동복 회사 맞지? 9세? 10세? 10세? 아, 10세? 10세 10세 딱이야 어, 내가 전화를 그냥 해줄게 어? 아, 죄송해요 나 어떡해 너희 아동복 회사 맞지? 9세? 10세? 아, 10세? 10세? 10세 딱이야, 딱 10세야 어? 어떻게 해, 나 계속 웃어 너희 아동복 회사 맞지? 9세? 10세? 10세? 아, 10세? 10세 딱이야 어, 내가 전화를 그냥 해줄게 너희 아동복 회사 맞지? 9세? 이게 이상해? 10세? 100세? 10세? 10세? 다시 올게 짠 하나 둘 셋 끝 10세? 10세? 10세?